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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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들기를 먼저 가져가는 관장님들 있으면 해들기를 다시 가져오세요 해들기가 모자라니까 오늘 준비가 안된 관장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해서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헤드기아는 코로나 관계로 각자 체육관에서 착용을 하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공기를 하였는데 못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를 하였는데 못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주가 비쌈기 도착하실 수는 로제 헤드기어를 오늘 안 가져온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드기어를 가져오면 소독을 분명히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도 헤드기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됩니다 헤드기어를 쓰고 난 다음에 홍코나 홍코나 청코나 고자리에 배치해 두세이 가져오지 말고 헤드기어 끝난 동시에 헤드기어 두고 다음 선수가 헤드기어 마저 오신 분들은 소독을 하시라고 한 다음에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휴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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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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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